안녕하세요. 저는 13억번 언론정보문화학부 백은수입니다. 오늘 부를 노래는 새벽걸음이라는 노래입니다.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늦게까지 앨범 작업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이 새벽기도를 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동이 되어서 만든 노래입니다. 새벽 5시 뒤늦은 하루의 끝 천천히 걷다 보면 집으로 가는 길목 언덕 넘어 아련한 두 사람의 실루엣 두 사람의 실루엣 두 사람의 실루엣 색작갑 속 스며드는 찬바람을 다 끌어안고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언 늘 한결같이 새벽의 하루를 열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늘 변함없이 새벽 찬 길을 걸어온 넌 나의 울 아빠의 사랑이 있기에 또 내가 있음을 맞춰뼈 문을 물고기 아멘